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우살입니다. 우리가 저는 오늘 집회하고 왔는데 제가 스스로 그건 이제 집어치우고 대한민국 정치계가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하고 있냐면은 의사증원 2000명 있죠. 2000명. 내가 그 얘기하잖아. 안철수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지. 지금 특검법 뭘 올릴 것 같습니까. 바로 무슨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최상병부터 해요. 왜 최상병부터 하냐면은 최상병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 자 윤석열 탄핵시키려면은 108석에서 몇 명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니 세 가지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앞으로의 향후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지. 자 첫 번째 국민의힘에 108명 있는데 그 8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를 당적을 이게 당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버리면 돼.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은 과반수가 200석이 넘거든. 그러니까 108명 중에서 배신자 10명이 당적을 이적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당적은 국민의힘에 있는데 윤석열 탄핵이 올라왔을 때 배신해버리는 거지. 배신.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보궐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자리를 아예 빼앗아 와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초이스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을 끝장내기 위해서 저들이 준비하고 있는 안은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 국회의원 되어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적을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져오는데 한 10명 정도.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안철수겠죠. 두 번째는 윤석열 탄핵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변절자 형태로 해서 표를 주는 거. 당적은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거야. 세 번째는요. 보궐선거. 일단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좀 날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자리에 빼앗아 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거에 있는데 그러면 특검법 중에서 뭐부터 하냐. 최상병부터 합니다. 최상병부터 해요. 최상병부터 하는데 최상병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 국민의힘에 내부적으로 동요를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거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주고 먹잇감을 해주고 반응을 보는 거지. 입질 좀 해주는 거야. 그게 최상병 특검법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배신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든. 최상병이 동의해버리면 안철수 국민의힘이 돼서 다행이다 하지만 사실상 저거는 더불어민주당과 똑같거든.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최상병 특검법의 주된 내용은 간단해요. 최상병 저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개입했냐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청와대는 윤석열이에요. 이걸 알기 위해서 특검사하겠다. 요거들. 간단히 설명하면요. 윤석열을 감옥에 쳐넣겠다. 윤석열 지지율 끝났다. 요거거든. 그거 깃발든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라는 거지. 하루 만에 안철수. 안철수 잘 됐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안철수가 배신자로 지켜버렸죠. 저거 최상병 몇 명이 동의할까. 안철수가 적극되어 있으면. 안철수도 개파 있거든. 지금이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전화가 계속 오는 이유가 저를 괴롭히는 건데. 차단해봤자 또 다른 전화도 해요. 그 의미가 없어. 내가 끄잖아. 그러면 전화 껐다가 다시 또 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어차피 모아서 좀 할 겁니다. 일단 논평을 해야 되니까. 이 안철수가 윤석열을 어떻게 배신하냐. 이거인데. 이 배신의 조짐이 보이면 윤석열을 어떻게 하냐. 안철수를 총리로 시켜버립니다. 그러겠죠. 국회의원에서 총리할 수 있냐. 총리하고 국회의원 할 수 있냐. 안철수가 지금 5선인가요 4선인가요. 총리 한번 해봐야죠. 총리를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 자리를 주면 그거 할 수 있다고 봐. 왜? 내부 반란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원희룡은 어떻게 해. 안철수가 총리하면 그 자리 누구 나올 건데. 원희룡도 총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의 향후 정국은요. 윤석열 탄핵이라는 큰 틀에서. 윤석열 하야도 할 수 있어요. 그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조금조그만 하나의 계단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일들이 사건이 하나씩 튀어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안철수는 의사거든. 의사십단 2천명이거든. 그 의사들이 이렇게 분노하게 한 사람 경지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윤석열이거든. 지금 반윤체제로 안철수가 가려고 그러는데. 저거를 누가 손잡아서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국민의힘 108석 나왔지만은. 지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는 변절전해진 배신자가 눈에 보여. 원래 쥐들은요. 배가 침몰할 때 튀어나오거든. 윤석열 전구의 침몰이 보이잖아. 3년은 너무 길다. 견안 올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그짓거리하고 있잖아. 보수가 멸망하는 것까지 보인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안철수가 지금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이준석도 아마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거야. 개헌하자. 윤석열 너무 길다. 그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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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